이번에는 박은옥 정태춘의 사랑하는 이에게 G키 간주 설명 드릴거에요. 첫 마디부터 보면 G코드에서 시 도 레 시 레 파파미 앞에 전주부분과 똑같은데요. 그러면 시는 근음 6번 하고 시 항상 6번 2번 더 같이 치고 시 도 레 시 그 다음에 레 할 때는 이제 한마디에 2분음표 단위로 근음을 한번씩 더 쳐주면 듣기가 좋은데요. 레 할 때가 이제 2박 3박째 시작이죠. 그럼 여기를 근음하고 레 6위 동시 쳐주고 레 1박 1박 이니까 하나 둘 해서 나머지 박자는 3번 줄을 채워준거죠. 6위 동 3 그 다음에 파 파 여기는 처음에 지키기 때문에 그냥 파가 파샵을 눌러주시는거고 하나 파는 제자리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샵을 하지 말고 파를 눌러주시는거에요. 그래서 6위 동시 치고 시 도 레 시 여기 한번 근음을 6 3동시 6위 동 3 그 다음에 파샵 파 이렇게 되죠. 그리고 두번째 마디는 2마일나에서 미 미 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점 4분음표니까 3번을 쳐주는거에요. 미에서 그러면 코드그룹 6번 하고 미 멜로디 2번 줄을 같이 치는데 6위 동 4 3 3 세 번을 쳐야 되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시 시가 8분은 표죠. 그러니까 바로 2번 줄을 치시면 되요. 6위 동 4 3 시 이렇게 치고 한마디 총 8번을 쳐야 되니까 나머지는 이 코드 구성에서 그냥 박자 길이만큼 채워주시면 되는거에요. 그래서 6위 동 4 3 2 3 4 3 4 1 2 3 4 4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거죠. 그 두마디를 다시 연결해보면 시 도 레 시 레 파샵 파 미 사삼 이 삼사삼 그리고 세번째 마디는 에이만에서 라 시 도 라 도 도 샴 앞에 전주에 있던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면 그는 에이만에서 그는 5번 하고 라 3번 줄 5 3 동시 치고 그 다음에 시는 검지 욕으로 띄워줘야죠. 시 도 다시 누르고 라 는 3번 라 시 도 라 그 다음에 도 도 샵 할때를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그 근음 하고 도 멜로디 2번 5 2 동 3 그 다음에 도 샵은 여기 2번 줄을 눌러준거지. 2 플랫 2번 줄 도 샵 여기는 2 3 여기 코드가 a7 나오죠. 세븐음이 이제 에이만 에이 코드에서는 쏠 음을 추가를 시켜주는거기 때문에 이 쏠을 개방연으로 만들어 준거죠. 2 3 세번째 마디 다시 라 시 도 라 도 할 때 다시 근음을 한번 더 쳐주고 도 도 샵 2 3 그 다음에 네번째 마디는 레 라 파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디마인 암을 잡았어요. 코드는 d7 나오는데 저는 이제 레 를 d7으로 잡고 근음 4번 하고 여기 레 세번 점사분은 표라 세번을 쳐주는거라 사이 동 3 2 그 다음에 나도 세번을 쳐주는거죠. 점사분은 표 길이 그러면 나는 여기 3번이죠. 여기는 3 4 4 4 4 3 2 그 다음에 라는 3 4 3 그 다음에 파가 있죠. 파가 한밭길인데 여기 파샵이라 여기는 4번 3번 여기는 파샵을 누르는거라 저는 이렇게 두개를 잡아줬거든요. 여기 3번을 누르고 있어야 돼요. 디코드에서 여기 3번에 눌러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디마인 암을 잡은 상태에서 사이 동 3 2 그 다음에 라는 여기 눌러져 있죠. 3 4 3 그 다음에 팔을 잡을 때 이렇게 파샵 여기도 파샵이죠. 4 3 박자 길이만큼 4번 표니까 두 번을 쳐줘야 되서 그냥 4 3으로 채운거에요. 3 4 4 4 2 3 2 3 4 3 4 3 그 세번째 네번째 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면 라 시 도 라 라 시 도 라 토 토샵 레 4 3 그리고 그 4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이면 G 코드에서 시 도 레 시 네 파샤 파 미 시 나 시 도라 도 도샤 레 라 바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다섯번째 마디는 시 도 레 시 도 레 시 라 가 되네요 그러면 여기는 근음을 6번 2번 같이 치고 시 도 레 시 하고 뒤에 이제 4번 도 레 시 라 할 때도 근음을 한번 도 눌러주고 근음이랑 같이 6번 2번 동시 치죠 도 레 그 다음 신은 7프레스 1번 줄 이렇게 시 라 오프레스 1번 이라 하죠 시 라 G 코드에서 6이 동시 치고 시 도 레 시 도 레 시 라 그 다음에 C 코드에서 솔 파 미 되요 그러면 솔 파샤 미 가 되는거죠 여기도 그럼 3 플레스 1번 줄 여기 솔 을 들어주고 그는 C 코드에 그는 5번 하고 여기는 점 4분 음표라 3번 이에요 그럼 5일 동 3 2 솔 그 다음에 파는 파샤 2번 주 솔 파샤 그 다음에 미는 2분 음표 니까 4번을 쳐 주는거죠 다시 코드 근음 하고 미 5일 동 3 2 3 여기는 이제 에이 마이너 코드 나와 있긴 한데요 저는 그냥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솔 파 미 C 코드가 쳐 줬는데 에이 마이너랑 뭐 C 코드 쳐도 무방 하니까 에이 마이너 치실 분들은 에이 마이너 잡고 미는 그는 5번 하고 오일 동 3 2 3 이렇게 치시면 되는거에요 저는 이제 다시 코드 마친거 솔 오일 동 3 2 파샤 그 다음에 다시 미 오일 동 3 2 3 5 6번째 마디를 다시 연결해 보이면 시 도 레 시 도 레 7 플렛 시 라 그 다음에 오일 동 3 2 파샤 미 3 2 3 일곱번째 마디는 에이 마이너 세븐 에서 D 세븐지 앞에 랑 똑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오프렛의 세계를 잡고 8 플렛 2 번지 요기 쏠을 눌러주는 거죠 이마나 세븐이 그러면 여기 오일 동시 치고 라 쏠은 8 플렛 2번 줄 오일 동시 치고 라 쏠 파는 여기 파샤 7 플렛 그 다음에 띄어주면 미죠 오일 동시 치고 라 쏠 파 미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 라 쏠 파 미 파솔 라 파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는 이제 d7 에서 그놈은 4번 레 를 치시고 파는 여기 파샤 눌려져 있죠 그러면 사이 동시 치고 파샤 그 다음에 쏠은 아까 8 플렛 2번 줄 오일 눌려져 파솔 그 다음에 라 나는 6 1번 1번 누르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파 으 으 마지막은 지 코드에서 쏠 해서 들어가는 것 으 3 2 3 으 그 다음에 여긴 이제 달 샌누레 사태 음 달 빛 밝은 밤 이면 근데 센 으로 가서 쳐 주시면 되죠 그 일고 여덟 번째 마디 다시 보여 드리면 에이 맨아 세븐 여기는 3개 잡고 그는 5번 이랑 5일 동시 라 쏠은 8 플렛 2번 줄 그 다음에 7 플렛 2번 파 여기 파샵 이에요 나 쏠 파 미 그 다음에 d7 할 때는 그 놈을 4번으로 해서 여기 파 7 플렛 2번 주 파 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 동시 5 남의 쏠은 이번 다시 샤 1번 이라고 여기 파 2번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G 코드에서 솔 삼 이 삼 음 달빛 밝은 밤이며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으 아이젠 이에서 쎈 논지 앞으로 넘어가서 불러 주시면 되요 전주 다시 아니 간주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께요 시 도 레 시 네 파샤 파 미 5 6일 나 시 도라 도 도샤 레 라 시 도래 시 도래 시 라 솔 파샤 미 라 솔 파 미 파 솔 라 파 솔 으 으 으 으 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